내 함께 있어서 중요한 걸 몰랐던 거죠 나를 믿어주길 바래 그럴 거면 되겠지 아주 적은 느낌 모든 뜨겁던 여신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루나퀸 대회가 시작됐어 루나퀸은 가장 빛나는 아이돌만 될 수 있죠 헤라 말고 루나퀸이 될 사람이 있겠어? 루나퀸은 모르겠군요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? 기다려 헤라야 옆에 있어주려고 온 거야 니 친구 아니야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외로워 보였어 헤라 네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헤라와 우린 친구예요 루나퀸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꿈꾸는 소녀들의 빛나는 스테이지가 펼쳐진다 우리 이제 친구지? 네가 들어와서 너무 좋아 중요한 건 친구들과 하나 되는 마음 저들이라면 루나퀸은 문제없겠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극장판 샤이닝스타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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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